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계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진석 국정상황실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청와대는 다과 없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에 대해 검찰이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검찰의 권력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수도권과 부산의 클럽 등 유흥업소 영업이 금지됩니다. 확진자 수가 지금보다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전망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81명이 선거 참패 원인으로 무공천 범복을 지목하며 이른바 조국 수호와 추용 갈등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후광을 받다가 이제야 쓴소리를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검찰 송치전 모습을 드러낸 세무녀 살해 피의자 김태현이 스스로 마스크를 내리고 무릎을 꿇은 채 숨쉬고 있는 것도 죄책감이 든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오염수는 물로 희석한 뒤 방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최악의 경제난 시기였던 고난의 행분을 언급하며 내부 결속을 주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1년 4개월을 끌었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결론만 보면 용두 3위의 느낌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현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기소된 것 자체를 결코 가볍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대통령 측근 인사 당선을 위해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청와대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먼저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7회 지방선거를 8개월에 앞둔 2017년 10월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전 부시장은 이진석 당시 사회정책비서관에게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산재모병원 사업은 경쟁 후보인 김기현 당시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진석 실장은 지방선거 이래 임박한 2018년 5월에 예타 결과가 발표되도록 지원했습니다. 2018년 3월엔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도웠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이 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빼내 송시장 측에 건넨 혐의로 송장 부시장을 추가 기소하고 공무원 윤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조국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고 검찰 관계자는 사안별로 의심되는 정황들은 있지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는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한성원입니다. 그동안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던 권력 관련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역시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고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사건입니다. 그런데 검탈이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권 핵심부와의 관계 때문에 매우 민감한 그리고 정치적 논쟁을 폭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이어서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직 의원은 앞서 구속 기소된 이스타항공 자금 담당 간부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조카로 알려진 A 씨는 이스타항공의 장기 차입금을 조기 상환해 회사에 430억여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또 A 씨가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 38억 원을 횡령하는 데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지시 아래 A 씨의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10일 열린 재판에서 자신은 실무자로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이 의원에 적용된 정당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이 의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 혐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역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야 하는데 4월 국회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어서 표결은 늦어도 이달 말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구속 여부를 가릴 영장실질심사 일정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소속인 이상직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 논란이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대통령의 측근들이 줄줄이 사법 처리 대상으로 거론되는 건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청와대로서는 아주 권혹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지금 청와대 분위기는 어떤지 출입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재보선 참패 후폭풍이 청와대에 몰아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핵심 측근이 기소됐으니까 청와대 분위기가 많이 뒤숭숭숭할 것 같습니다. 네, 기소 소식이 전해진 지 불과 10여 분 만에 반응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비서관급 참모가 검찰 기소로 피고인이 됐는데 사과 대신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코로나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를 해 유감이다. 이 실장 거취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최강욱 의원은 기소된 뒤에도 한 달 넘게 청와대에서 자리를 지킨 바 있는데 아마 비슷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임종석 전 실장, 조국 전 장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서는 안도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지난해 초 한병도 전 정무수석과 백원우 박형철 비서관이 기소됐지만 이진석 실장 한 명만 추가 기소되면서 핵심 윗선에 대한 수사 부담은 털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대통령이 형어로까지 불렀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관련성 여부도 관심이 아닐 수 없었는데 어쨌든 임종석 전 실장 그리고 조국 전 수석이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된 데 대해서 야당은 반발하는 분위기겠죠, 아무래도? 네,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식 모양 가축이라면서 이게 검찰의 최선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진석 실장 기소에 청와대가 코로나 대응을 운운한 것도 후암무치라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침묵했습니다. 검찰에 이 실장 기소를 비판할 법도 한데 선거 패배 직후라 그런지 아무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174석 여당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스탕공의 창업주로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이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고 전북 전주에 공천까지 받아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청와대에서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6,700명대를 오가는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러다가 2천 명까지 하루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날이 좋아서 외출하는 사람이 갑자기 늘었고 방역 피로감 역시 만만치 않아서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업소 영업을 사실상 또다시 중단시켰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최원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지난달 23일 인천 연수구의 어린이집 교사 3명은 치킨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음식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이들은 검사 권고 문자를 받고도 출근을 계속해 결국 원생 등 58명이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수도권에서 유증상자가 의사나 약사로부터 검사를 권고받으면 48시간 안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고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벌칙 적용과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업소들은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룸살롱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홀덴펍 등 6개 업소가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이 돼서 다른 적개군들에게 감염을 유포시키고 다수의 업소에 이분들이 다니기도 함에 따라서... 방역당국은 고위험시설만 골라 핀셋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거리 두기는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도 오후 9시로 1시간 당기고 거리 두기 단계도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최현영입니다. 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13개 교회가 연결된 종교시설 집단 감염. 인근 중고등학교로 번진 대전 학원발 집단 감염. 서초 체육시설과 울산 콜센터 등 최근 집단 감염은 지역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 시설은 운영 제한 대신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광범위한 생업시설의 집합 금지나 운영 제한을 하는 경우,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과 이로 인한 수용성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입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시설 점검에는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나 요양시설 등을 보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데, 확진자는 하루 이틀 새에도 두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 방역 대책이라고 그러는 게 대단한 방역 대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강력한 조치가 아닌데 너무 현실성이 없어 보여요. 유증상자 검사 의무화도 마스크 미착용 단속도 일일이 단속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진단검사를 권고받고, 실질적으로 검사가 시행이 안 된 이런 부분들은 사실 파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백신이라는 확실한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방역 수칙 준수만 호소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깊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상황이 어렵긴 합니다만 유흥업소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부 대책이 야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 다 두고 왜 우리만 또 힘들게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방역 실패 책임을 유흥업소에만 전가한다는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룸클럽. 코로나 이후 매출에 타격을 입고 간신히 버티고 있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업주는 절망합니다. 유흥업소 업주들은 입원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다른 자영업자들도 걱정되긴 마찬가지. 차라리 전국적으로 셧다운을 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참에 강화를 해서 코로나 환자 수치를 떨어뜨린 다음에 그때 추이를 보고 좀 더... 수시로 달라지는 영업 제한 시간엔 기준을 모르겠다는 푸념도 나옵니다.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도 갈피를 못 잡겠어요. 거세지는 4차 유행의 파고에 또다시 휩쓸리게 된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지연입니다. 서울에서의 방역 사령탑이 된 오세훈 신임 시장은 정부와는 조금 다른 방향에 입장을 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가 해온 트러마키식 방역 대책은 지속하기 어렵다며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독자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 회의를 주재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서울시의 코로나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중앙정부가 방침을 정하는 1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이런 식의 대응에 무비편적으로 순응만 했을 뿐이지. 그러면서 백신 접종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거리 두기 방식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일률적인 트러마키식에 거리 두기는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오 시장의 구상은 오후에 방문한 코로나 전담병원인 서울서부병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오 시장은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등에 대한 정부 원칙을 따르겠지만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방역 대책도 시범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 업태별로 다른 영업 형태에 맞춤형으로 구체화된 매뉴얼. 오 시장은 휴일인 내일도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선별검사서 등을 방문하면서 방역 대책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선거 참패 이후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대위가 꾸려졌지만 민주당은 쇄신의 방향을 두고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이례적으로 청와대까지 비판하고 나섰고 그동안 용기가 없어서 할 말을 못했다는 뒤녀전 반성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강성 지지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선거 패배 책임과 당의 진로를 둘러싼 혼란은 상당 기간 이어질 분위기입니다.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81명이 단체 반성문을 내고 당헌을 바꿔 공천을 한 게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앞서 열린 비공개 회동에선 청와대를 향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는 하지 말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를 비판한 건 처음인데, 앞으로는 당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당의 시기입니다. 당이 중심을 잡고 가야 된다. 민주당 초선 중 청와대 출신은 15명. 그동안 대통령의 후광을 누리다 이제서야 쓴소리를 하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윤건영, 고민정 의원은 문 대통령을 적극 옹호해 왔습니다. 대통령을 여의도 정치 한복판에 끌어들어 놓고 소위 말하는 진흙탕 싸움을 한번 해보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캠프 대변인으로 들어가자마자. 김용민, 김남국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을 적극 옹호해 왔습니다. 하지만 강성 지지층이 많은 당원 게시판은 초선 의원들을 향해 180석이 누구 덕분이냐, 조국을 두 번 죽인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이렇게 혼란이 있긴 합니다만 연일 쇄신, 반성, 성찰을 외치는 여당과 달리 청와대는 담담한 분위기입니다. 문 대통령이 어제 대변인 명의로 내놓은 석 줄짜리 입장문 외에 인적 쇄신이나 국정기조 전환 분위기는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더 걷잡을 수 없을 거라는 위기감이 청와대에 의도적인 냉정함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선거 참패의 원인은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었지만 어제 발표된 문 대통령의 입장문에는 사과조차 담기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청와대 관계자는 인적 쇄신과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기자들 질문엔 대통령 입장문을 잘 살펴봐달라고만 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청와대 참모도 없다고 했습니다. 대선 도전을 위해 사퇴할 예정인 정세균 총리와 이미 경질 상태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후임 인선은 쇄신 인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선거 패배에 대한 과거 정부들의 대처와는 대조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2년 지방선거 패배 후 선거 전 후 구속된 두 아들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총리와 장관급 7명을 교체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지방선거 참패 뒤 세종시 수정안을 사실상 철회했고,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을 대폭 물갈이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2006년 지방선거 대패 뒤 경제교육부 총리,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여권에서 쇄신 논의가 시작됐다면 야권에서는 통합 논의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국민의당과 먼저 통합한 뒤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지도부를 구성하자는 의견입니다. 즉, 안철수도 윤석열도 모두 들어와서 경쟁하자는 건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외부 세력에 의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당 분위기는 이채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정진석 의원은 법랴 단일 대호가 선거 민심이라며 선통합 후 전대를 주장했습니다. 선거 승리 첫 모습이 당권 투쟁으로 비치면 안 된다며 국민의힘 먼저 전당대회를 열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당권 주자인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도부 출범 전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가 정리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합당하기로 했으니까 합당에 관한 국민의당 뜻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알아야... 주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도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될 7월까지는 합류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내 유력 대선 후보가 없는 만큼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을 먼저 끌어들여 중도보수 정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은 그제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자체를 굳건하게 해서 자력으로 할 수 있단 자신감을 피력해야 국민이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당내에선 먼저 힘을 키우자는 자각론에 공감하면서도 마땅한 대표감이 없다는 현실로는 또 어떻게 돌파할지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어제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70% 넘는 몰표를 몰아준 세대는 이 남자로 불리는 20대 남성입니다. 그러나 20대 여성은 두 후보에게 비슷하게 표를 나눠줬는데 왜 이렇게 표심이 달랐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박경준, 홍현주 두 기자가 이 남자와 이 여자의 속마음을 들어봤습니다. 26살 고경준 씨는 1년여간 실직 상태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늘 가슴을 무겁게 합니다. 공정에 대한 기대감은 조국 사태를 거치며 배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20살, 20대 대학교를 갈 때 정말 엄청 많은 노력 들고 하고 그런 루트를 다 건너뛰고 자기 배경하고 스펙으로... 2년 전 경영난에 카페 운영을 접어야 했던 김종화 씨. 청년들의 희망 사다리가 끊겼다고 느낍니다. 이처럼 20대 남성들은 보수, 진보의 인염보다는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정치권을 판단합니다. 그것이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인 야권의 지지로 나타난 겁니다. 20대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탈이념적 성향을 보였지만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는 남성들과는 다릅니다. 27살 정진주 씨는 군소정당 여성 후보에 투표했습니다. 6년 전 성범죄를 겪었다는 정 씨는 강남역 살해 사건, N범방 사건 등을 겪으며 여성이 안전한 사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소신을 밝히기 위해서 안 될 거를 알면서도 저는 내 소신이 큰 날비의 날갯짓이 되어서 태풍에 불어올 것이다. 여야의 정치 논리에 휩쓸리지 않는 것도 이번 표심에서 드러난 이 여자의 특징입니다. 그때그때 제 가치관과 그런 삶의 방식에 따라서 뽑는 후보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인터넷을 쉽게 접해온 Z세대의 특징은 개방성과 개인성입니다. 정치권에서 이들의 생각을 읽지 못한다면 내년 대선에서 지지를 받는 것 역시 어려운 과제일 것입니다. TV조선 박경준, 홍현주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 못지않게 논란의 중심이 된 인물이 있습니다. 교통방송의 진행자인 김어준 씨 얘기죠. 김어준 씨의 성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만 사실상 서울시 재정, 즉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통방송의 지나친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논란이 쉽게 그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급기야 서울시 직원들이 김 씨의 퇴출을 요구하고 나섰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김어준 씨를 둘러싼 논란에 맞추겠습니다. 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이 조국지 기기에 있었다며 민주당의 전면 쇄신을 촉구한 김혜영 전 의원. 그러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김 전 의원을 저격했습니다. 원래 선거를 지닌 쪽에서는 대체로 그 선거에 가장 도움이 안 됐던 분들이 가장 도움이 안 될 말을 가장 먼저 나서서 합니다. 이분은 소신파가 아니라 공감대가 없어 분자가 된 것. 이분 말대로 하면 망한다며 김 의원을 깎아내렸죠. 그런데 김 씨 발언은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이 됐죠. 지난달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열자 핵심은 민주당 찍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고. 그걸 비판한다고 2차 강의라고 하면 안 되죠. 그 영역이 굳이 나선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오세훈, 박형준,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 불리한 주장을 하는 제보자 5명을 잇따라 추려시켜 노골적인 편향 방송을 한다는 지적이 나왔죠. 그 페라가모 로퍼라는 게 금속 말바급 장식이 달려있잖아요. 서울시청 내부 게시판에는 시사 프로 자체를 없애야 한다. 정치 편향적 진행자를 정리해야 한다는 익명글이 올라왔고. 댓글에선 감논을박이 벌어졌죠. 선거에 깊숙이 관여하는 정치방송인을 퇴출하라는 청와대 청원글도 등장했습니다. 당선 전 오 시장이 TBS 설립 목적에 맞게 교통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 데다. TBS 수입의 70%가 서울시 예산으로 이뤄져 있어 방송이 개편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죠. 하지만 TBS는 지난해 별도 재단으로 독립했고 서울시 예산 의결권도 민주당 의원이 90% 이상인 시의회가 가지고 있어서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반론도 있는 상황. 논란의 뉴스 공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새무녀 살해 피의자 김태현이 검찰로 넘겨지기 전 눈 뜨고 숨 쉬는 것도 죄책감이 든다며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 공개 의향을 묻는 질문에 마스크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검은 옷에 마스크를 쓴 김태현이 포토라인에 섭니다. 유가족에게 할 말 있느냐는 질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뻔뻔하게 눈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살아있다는 것도 정말 제 자신이 뻔뻔하게 생각이 들고. 김태현은 얼굴 공개 의향을 묻는 질문에 주저없이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다만 범행 관련 질문엔 입을 곧게 닫았습니다. 검찰로 송치된 김태현에게는 살인과 죽어 침입, 스토킹 등 5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현장에선 피해자 유가족이라고 밝힌 여성이 법정 최고형을 요구하며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김태현을 파야 합니다! 검찰에 넘겨진 김태현은 서울 동북구 지수에 입감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유가족에게 긴급 장례비 1,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김태현의 범행 전말을 들여다본 경찰은 이번 사건을 스토킹 사례로 결론내렸습니다. 만남을 거부하고 연락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권형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김태현은 집착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습니다. 지난 1월 23일 다른 일행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다음 날 피해자가 더 이상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며 연락을 차단하자 곧바로 피해자 집을 찾아갔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연락처를 바꾸자 김태현은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시도해오다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피해자 집주소는 택배 사진을 통해 파악했고 평소와 다른 게임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근무 일정까지 알아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당일이던 지난달 23일 김태현은 피해자가 자주 가던 PC방에 들른 뒤 마트에서 범행 도구를 훔쳐 피해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태현은 경찰 조사에서 필요하면 가족들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애초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검찰 송치 이후에도 김태현의 여제와 사이코패스 검사 등 심리조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올해 빠르게 봄이 찾아온 데다 코로나로 갈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산을 찾는 사람이 유독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등산객들이 쓰레기를 두고 가는 걸까요? 등산로와 계곡 곳곳이 엉망진창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현장 추적했습니다. 봄을 만끽하려는 등산객이 몰린 서울 근교 산들. 경치를 보고 사진도 찍으며 잠시 여유를 즐깁니다. 그런데 계곡으로 들어가보면 여럿이 모여 음식을 먹고 술판도 벌어집니다. 음주 취식이 늘며 쓰레기도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나 봤더니 하산길 바위에 슬쩍 버리고 화장실에 놓고 나오기도 합니다. 가정하셔야 되는데 이 쓰레기를 산에서 먹고는 화장실에 갔잖아요. 쓰레기는 등산로와 계곡 등 곳곳에 마구 버려지고 아직 건조한데 담배꽁초도 많이 보입니다. 유독 담배꽁초가 많이 보이네요.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버려지는지 이 종량제 봉투를 들고 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워보겠습니다. 참식캔부터 술병, 플라스틱 용기, 일회용 마스크까지 쓰레기를 주운 지 1시간 만에 20리터 종량제 봉투 하나가 채워졌습니다. 지저분한 쓰레기 때문에 등산객은 기분을 망치고 인근 식당 업주는 영업 지장까지 호소할 지경 코로나19에도 북한산 등산객 수는 약 100만 명 쓰레기 수거량은 약 10톤 증가했고 계룡산과 지약산 등 주요 도시 인근산 등산객도 약 15% 늘었습니다. 국립공원 등산시 쓰레기는 입구 탐방지원센터에 가져가면 그린 포인트를 정립해줘 주차요금, 쇼핑몰 등 결제에 사용할 수 있고 국립공원 공단 측이 2시간마다 쓰레기를 수거하지만 역부족인 상황. 코로나19에도 늘어난 몰지각한 등산객 때문에 수도권 산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장 추적, 장혁수입니다. 유통업계가 최저가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무조건 무료배송 카드를 내놓자 라이벌 업체가 최저가를 꺼내든 건데요. 추격하는 업체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소비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우려도 나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이마트가 15년 만에 최저가 가격 보상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경쟁사보다 단 1원이라도 제품을 비싸게 사면 차액을 돌려준다는 파격 조건입니다. 라면과 즉석밥, 생수 등 500개 제품이 상품 가격 신뢰도도 높이고 고객들의 가격 비교에 대한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교 대상은 쿠팡과 롯데마트, 홈플러스지만 사실상 쿠팡의 무료배송 이벤트를 정조준했습니다. 쿠팡은 주문 개수나 가격에 관계없이 로켓 배송 상품은 무조건 무료로 배송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상장으로 5조 원대의 실탄을 확보하자 무료배송 카드를 꺼내든 건데, 쿠팡이 쏘아올린 쩐의 전쟁은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켓컬리는 신규 고객이 인기 제품을 단돈 100원에 살 수 있는 혜택을 6개에서 10개로 늘리고, GS리테일은 온라인몰에서 최소 50여 종을 초저가에 풀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유통업계의 마케팅이 출혈 경쟁으로 이어져 적자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을 강조해온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서울의 재건축 단지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당장 주택 공급은 서울시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견제성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민주당 일색이라는 점도 오 시장으로서는 부담이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뭘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오늘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일단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관련 공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인데요. 시장이 되면 일주일 내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후보 시절 한 언론에 말했습니다. 압구정, 대치동, 목동, 상계동 등 구체적인 지역까지 언급하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규제를 풀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건데 도시계획위원으로는 누가 있습니까? 이 재건축을 심의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시 공무원 4명과 시의원 5명, 구청장 1명, 외부 전문가 20명 등 3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의원 5명과 구청장 1명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죠. 물론 나머지 24명의 위원이 있지만 야당 소속 위원이 1명도 없다는 점에서 오 시장 구상대로 될지 장담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 오 시장이 우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몇이나 될지 좀 미지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고 나면 또 어떤 관문이 있습니까? 재건축 관련 조례를 바꾸려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현재 전체 시의원 109명 가운데 101명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또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은 오 시장과 정책기조가 다른 국토교통부가 최종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놓인 오 시장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기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부동산 전문가 3명에게 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4가지 주요 재건축 관련 정책 중에 3가지를 하기 힘들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답변입니다. 좀 복잡하니까 하나하나 좀 보죠. 용적률 완화하는 것, 안전진단 간소화하는 것,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것, 이 3가지는 오세훈 시장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강변에 있는 35층 아파트만 지을 수 있는데 이 규제를 푸는 것은 오 시장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용적률을 높이려면 시의회가 조례를 바꿔야 하고 안전진단은 국토부 소관, 초과 이익 환수제는 이미 헌재가 합헌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오 시장이 바꿀 수 없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물론 한강변 아파트 높이를 35층까지로 제한한 지금의 규제를 푸는 것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와 시의회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비교적 시장 직권으로 가능할 거란 답변이 많았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기대가 크긴 합니다만 시장 한 명 바뀐다고 한꺼번에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한 현실을 인정하면서 기다려봐야 되겠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 원전에 쌓인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오는 13일 강려회의에서 정식으로 결정할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어마어마해서 우리의 걱정이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하겠습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 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섞여 매일 170톤가량 오염수가 만들어졌습니다. 불안한 오염수는 지난달 125만 톤을 넘었고 내년 8월이면 용량이 한계에 달합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오염수를 물로 희석해 순차적으로 방류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려는 큽니다. 정화시설을 거쳤지만 오염수엔 제거하기 어려운 방사성 물질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염된 물을 바다에 아무리 희석시킨다고 해도 성분이 없어지지 않을 건데 그걸 방류한다면 그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어민들은 물론 국제사회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국내외의 반대 목소리에도 오는 13일 강류 회의에서 오염수 방류는 확정될 거라고 일본 언론들은 내다봤습니다. TV조사는 송무빈입니다. 북한은 25년 만에 다시 고난의 행군을 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심각한 경제난 때문으로 보입니다만 결국은 흔들리는 민심을 다잡기 위한 내부 결속용 선언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 세대들의 사상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한류 통제에 사활을 걸겠다고 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여당이 밀어붙인 대북전단금지법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대목이죠.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해법으로 고난의 행군을 꺼내들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은 1930년대 김일성의 빨치산 투쟁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1996년 김정일은 사회주의권이 붕괴하자 경제적 어려움을 정신력으로 극복하라며 고난의 행군을 내걸었습니다. 결과는 대재앙이었습니다. 전력 부족 해결을 위해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 군중을 동원하자 농업 생산이 급감했고, 10여 년 동안 식량난으로 사망한 인구가 최소 48만 명이라고 통계청은 추산했습니다. 이번에도 국제 제재와 코로나 여파로 경제난 해결이 쉽지 않자 정신력으로 고난을 극복하자고 한 겁니다. 김정은은 또 한류 차단을 의미하는 청년 교양 문제에 사활을 골라고도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남한 영상물을 시청만 해도 징역 15년에 중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우리 기출로 처음 생산한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오늘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생산한 나라가 됐는데 시험 비행을 거쳐서 5년 뒤에는 국산 전투기가 우리 영공을 지키게 됩니다. 윤동민 기자가 KF-21 출고식에 다녀왔습니다. 푸른 창공을 향해 비상한 KF-21 보라매의 등장을 힘찬 환호와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개발 선언 이후 20년 만에 국산 전투기 사업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에 이어 세계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생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과 임시 정부의 꿈을 이뤘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광복군의 공군을 창설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3년 전 성탄절 메시지에 임시 정부 100년을 넣는 등 재임 중 수차례 임시정부를 강조해 왔습니다. 보라매의 최고 속도는 음속의 1.8배로 F-16에 조금 못 미치지만, 스텔스 기능과 A사 레이더 등 국산 첨단 장비를 장착해 F-16보다 진화한 4.5세대로 분류됩니다. 대당 가격은 800억에서 1천억 원 정도로 개발과 120대의 양산 비용을 합해 총 8조 8천억 원이 들어가는 단군 이래 최대 무기 사업입니다. KF-21 보라매는 내년 첫 비행을 시작으로 약 2천 번 이상의 시험 비행을 거친 뒤 오는 2026년부터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공이 향년 99세로 별세했습니다. 버킹엄궁은 성명에서 필립공이 현지 시간으로 9일 오전 윈저성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필립공은 최근 심장 수술을 받고 태어냈습니다. 1947년 당시 국왕인 조지 6세 딸 엘리자베스 공주와 결혼한 필립공은 69년간 여왕의 남자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일본 화장품 DHC의 회장이 한국인 외모를 비하하는 글을 올려 논란입니다. 턱은 돌출됐고 뒤통수는 평평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DHC의 막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불매운동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화장품 대기업 DHC의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이 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NHK는 간부와 아나운서, 사원 대부분이 한국계라며 돌출한 턱과 평평한 뒤통수로 한국계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NHK는 일본의 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과거 인종차별 발언을 NHK가 취재하자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한 겁니다. 요시다 회장은 지난해에도 글을 올려 경쟁사인 산토리의 광고 모델은 거의 전원이 한국계 일본인이라며 그래서 존토리라고 야유당하는 것 같다고 썼습니다. 존토리는 제일 한국인과 조선인을 멸시하는 표현입니다. DHC의 자회사인 인터넷 TV에선 한국은 금방 식는 나라, 일본인이 한글을 통일했다 등의 막말도 여과 없이 방송됐습니다. どこ가どう歴史을 와이격しているのかを 印象론ではなく事実을示し 具体的に指摘いただけましたら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프로축구에서 50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판정이 번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거면 비디오 판독을 왜 도입했는지 의문이 들죠. 장동욱 기자입니다. 후반 막판 동점골을 노리는 제주에 수원FC의 깊은 태클이 들어갑니다. 높이 든 축구와 발바닥에 정강이를 가격당한 위험한 상황. 이렇게 다시 보니까 정동호 선수의 발이 굉장히 깊었네요. 살이 파일 정도였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퇴장이 아닌 경고였습니다. 코너킥에서 실점한 수원FC. 판독 결과 광주의 펠리페가 수원FC 박지수의 목덜미를 강하게 찍어눌렀지만 득점은 인정됐습니다. 앞서 두 경기 연속 석연치 않은 오심으로 퇴장당했던 박지수. 결국 이게 축구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심판위원회는 모두 오심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개막 후 한 달 동안 경기가 끝나고서 번복된 판정만 5개. 심판위원회에서 올 시즌 오심이었다고 직접 인정한 상황만 무려 20개입니다. 페널티에어리어 안에서 허벅지를 찍어도 축구화로 얼굴을 가격해도 판독 결과 경고 한 장이 없었습니다. 울산 김태환이 서울 미드필더 고요한을 강하게 걷어찼지만 휘슬은 불리지 않았고 고요한은 넉 달치 부상을 당했습니다. 바라본 시각 자체가 조금 다른 게 있고요. 그래서 그걸 줄이려고 나름대로 훈련시키고 연습시키고. 비디오 판독은 왜 하느냐는 자주까지 나오는 상황. 신뢰도 일관성도 없는 판정에 선수와 팬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노래에 담긴 하늘 알리 없는 9살 소녀가 너무나도 애절하게 감정을 토해냅니다. 단장은 창자, 즉 애가 끊어지는 슬픔을 가르치죠. 또 환장은 장이 뒤집혀 꼬이면 하도 아파서 눈에 뵈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공포를 느끼면 소름이 끼치고 머리털이 곤두서고 식은땀이 나고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위험에 대처하느라 눈과 귀, 뇌와 근육에 급속하게 피가 몰리고 자율신경이 긴장 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하죠.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두렵다고 했습니다.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금방 실망으로 바뀔 것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총선에서 거대 여당이 탄생한 뒤 입장문은 사뭇 달랐습니다.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참패 후 입장문은 전례 없이 짧은 딱 두 문장이었습니다. 코로나 민생 부동산 부패를 국정과제로 꼽았을 뿐 정책 전환과 인적 쇄신의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친문 지도부가 총사퇴했지만 다시 꾸린 비대위 역시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비판이 당내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아직도 국민을 졸로 바보로 보는 거 아닌가. 초선 의원들의 전면 쇄신 요구 역시 그래서 감동이 없습니다. 선거 승리를 이끌고 물러난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승리로 착각해 개혁의 고삐를 늦추고 다시 4분 의열하면 천재 1호의 기회가 소멸된다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초선 의원들도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며 혁신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구태를 깨뜨릴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영국의 보수당은 2008년 런던 시장에 후일 총리가 된 보리스 존슨을 당선시키면서 13년 침체에서 탈출할 집권의 발판을 놓았습니다. 젊은 캐머런이 따뜻한 보수주의로 꾸준히 국민의 마음을 끌어당긴 덕분이었죠. 옛말에 칼을 삼켜 장을 깎아내고 젠물을 마셔 위를 씻는다고 했습니다. 단장의 아픔까지도 견뎌내야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들 잘 아는 사실이지만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정치사엔 너무나 흔했고 지금도 크게 달라진 건 없는 듯합니다. 4월 9일 앵커의 시선은 잊지 마시길 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모처럼 맑고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외투를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인데요. 서울은 아침에 7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역은 한낮 기온 전주가 20도, 대구는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또 곳곳에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조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통계상 봄철 그중에서도 특히 주말에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 산행 가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비 소식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나와 있고요. 비가 온 뒤에는 기온이 살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9일 금요일 뉴스나이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뉴스나이는